흐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이 뭔소리야 사정이 사정이 있다니까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야 제쿠여자 아 미치겠다 진짜 아 근데 렉매가 몰라 뭔가 이상한데 아 역시 좀 뭔가 이상하네 오 얘 얘가 류를 존나 잘해요 얘가 이 친구가 류를 진짜 잘해 뭐야 칭찬해줬더니 강태를 내 싸가지고 칭찬해줬더니 강태를 하고 난리 싸가지 없는 놈 흠흠 이즈 고타임 와 뭐 다 강태야 거지 같은 년들 다 강태야 다 강태야 다 어묵 가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